여기 이비가가 있긴 한데 이비가? 어 근데 이비가는 별로 땡기지 않은데? 어 이비가는 별로 안 땡겨요 이거 뭐 수타전문 전국 3대 짬뽕 아 전국 3대 짬뽕이면 조금 못 믿겠는데 그래도 가봐야지 야 수타원이 아니고 수례원이었어 엥? 어 여기 수타원이지? 어 그러네 여긴 수타원이지 안좋 chiar 안녕하세요. 이곳에 내는 시간을 recognize, 이곳을 많이 받아서 이곳은 다음 직선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과정식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구경하는 식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